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축전을 교환하며 새해를 시작했습니다.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북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축전에서 김 위원장은 함께 조중 친선의 해의 시작을 선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협동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. 시 주석은 각 분야에서 공동으로 기념 활동들을 진행하여 중조 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넣을 것이라며 중조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확보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